인성을 이제 오늘 할건데 인성을 하기 전에 인성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식사항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식사항은 내보내는 거잖아요 뇌가 내보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 두뇌가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두뇌가 내보내는 거에요 내보내는 거니까 그게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눈빛일 수도 있고 숨을 쉬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게 인성이죠 들어오는 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인성적 태도라는 거 우리가 그 성격이라던가 그 사람의 성향을 십성으로 많이 유출을 하죠 그 성향 중에서 받아들이는 성향이 인성이에요 받아들이는 성향 수용 태도 귀담아 드리려고 하는 거 청강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인성적 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성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잘 듣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인성이 지나치면 어떤 거예요? 수용 태도가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의존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의존 의존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인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꺼풀 좀 벗겨서 한 단계 발전해서 얘기하자면은 인성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 식신하고 상관을 극하는 작용을 해요 극을 하니까 식신상관이 내보내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거를 극한다는 것은 내보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못 내보내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보내는 걸 확 잡아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내뱉을 때도 이게 그냥 뇌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고 필터링을 한 번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 게 인성이에요 말을 하기 전에 필터링을 한다 그게 인성이다 보니까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내보내는 게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혼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인성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일지에 딱 이렇게 이쁘게 장착돼 있단 말이죠 저는 식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인성에서 출발했다 필터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인성들의 기본 특징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 본성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꽤 높은 게 무인성자의 특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식신상관은 앞을 보려고 하고 인성들은 뒤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무인성들은 남들이 보면은 마치 어제 일을 까먹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제 막 심각하게 싸웠는데 오늘 다시 만났는데 싸운 걸 다 잊어버린 거 같아 뭐냐면은 과거에 연련하지 않는 게 무인성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성이 너무 많으면요 과거에 연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인다 그런 과거에 얽매인 것 때문에 식상이라는 새로운 관계라던가 새로운 것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런 것들을 임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연애죠 연애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원치 않는 이별을 당하고 실현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연애를 못해요 막 몇 달 동안 그 헤어진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식상들은요 무인성일수록 식상이 발달할수록 당연히 마음은 똑같이 아픈데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인성적인 특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성의 형태가 오행별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목이 있고요 이 목의 아래에 수가 있어요 목 아래에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목이 이렇게 수가 에너지가 목을 향해 있고 이걸 우리가 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의미부여를 했어요 생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물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가 물을 흡수한다 또는 머금는다 혹은 빨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생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생 이게 날생이란 말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뭔가 플러스적 요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수생목이 돼서 그래서 목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목의 에너지가 막 왕성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생을 한다고 커진다고요? 그러면 생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커져야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진짜로 나무가 있고요 물만 있어요 나무랑 물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태양이 없습니다 이게 화잖아요 이게 화인데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와 목만 있을 때 과연 이 목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목은 뭐 때문에 성장을 할까요? 해가 없이 성장한 나무가 있나요? 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끼 같은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히려 수를 흡수하지 못하고요 화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이 목은 뿌리가 썩어가게 돼요 뿌리가 물론 화가 있는 조건으로 목이 성장을 하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이 성장을 한다면은 목은 부실해지죠 속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속이 텅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외형만 커지게 될 거예요 어 저는 이 부분을 통찰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것은 요즘 아이들과 같다 요즘 아이들과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요즘 사람이긴 한데요 요즘 애들은 정말로 심각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3.1운동이 뭔지도 모르고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되게 심각해요 생각보다 이순신 장군님은 아시나 모르겠어 그 정도로 비어있다 근데 이런 수가 성장하는데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요 얘는 영양소가 됩니다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성으로 작용을 하죠 인성으로 작용을 하고 목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는 게 목일간의 수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목일간의 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4주 내에서 수극화가 되어 있다면은 이게 수극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목이 약하거나 목이 이 사이에 개입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화가 목을 끌어주는 거를 수가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지지에서 수가 작용을 하고 천간에서 화가 작용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지지에 화가 있고 천간에 수가 있으면은 수극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되고요 목일간의 무인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수라는 것은 뭐예요? 씨앗 같은 거예요 씨앗 그리고 과거에서 만들어져서 온 정보 같은 거예요 수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가 정보예요 뭔가 전달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 어떠한 한 개체가 온전한 형태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의 형태여야 돼요 우리가 택배 같은 것도요 다 수의 형태예요 이것은 포장이 완료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껍질이 단단해서 안에 이렇게 손상이 안 가게끔 이렇게 잘 포장이 돼 있죠 그게 수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보가 되는 거고요 목일간의 수가 수인성이 정보인데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에서 온 정보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정보예요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화로 뭔가를 저지르려고 해요 이 목일간이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어가서 성인들이 아 여기 다 성인이 있구나 혹시나 여기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10대들이 계신다면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단계예요 막 솔깃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불법 다단계가 다 대학생들 상대로 했거든요 솔깃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게 식상이에요 목일간에 화가 있으면은 뒤도 안 보고 그냥 해요 근데 수호가 있으면은 이 인성이 화로 가기 전에 잡아당기는 거예요 뒤로 뒤로 잡아당기는 것이 수호예요 그래서 전달을 해주죠 정보를 알려주죠 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거는 비단 목일간 뿐만이 아니라요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인성이 있게 되면은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뜯어 말리는 형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건데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뒤에서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당겨주는 게 수혜예요 그래서 목일간이 만약에 무인성이다 그러면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만 아는 사람이 목일간의 무인성이에요 목일간의 무인성자는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비겁이 있잖아요 같이 해요 같이 말려주는 게 아니라요 같이 막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도 뭐예요 내 사주에 비겁이 있는데 내 사주에 수가 없으면 그 비겁들도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주가 어떻게 됐든가 나랑 연결되는 순간 걔는 무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 비겁들은 그래서 같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된다 설명서나 매뉴얼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점이라면 그런 거죠 진짜로 목일간의 무인성들은 이케아에서 가구 사면은 설명서 안 보고 그냥 조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인 특징 또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지르는 사람 또는 경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채득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설명서 보고 언제 다 해 지금 빨리 이거 직접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겪어 나가는 게 목일간의 무인성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목일간 무인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그 학생들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하는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목일간 무인성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해는 어디서 떠? 그러면 뭐라고 보통 부모님들은 얘기를 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은 여기에 있는데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떠 근데 그런 아이들은요 그런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요 그냥 주차장 데리고 가서 타 이런 다음에 동해로 그냥 새벽에 밟으면 돼요 그리고 해 뜨는 거 직접 보여주는 게 이 목일간 무인성들한테는 확실한 교육 방법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공부 방법이 필요한 게 목일간 무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MBTI가 유행이라고 하죠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MBTI를 사주에 비빌 수 있는 게 아닌데 차라리 사주별로 이렇게 무인성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손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교육 방법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수학 배울 때 공식 외우게 하죠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곱셈도 그렇게 외워버렸잖아요 그 무인성자들은 모아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아홉... 뭐... 96이 54 96이 54 맞죠? 실수할까봐 또 96이 54니까 9개씩 묶어서 6개 해놓고 3개 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외운 공식보다는 느리지만은 확실하게 인지되잖아요 곱셈이 그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럴 때 더 각인되는 게 목일간 무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일간 무인성자분들이 계시면요 경험에 기반한 성장을 하세요 경험에 기반한 성장이 주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목일간에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런 것들보다는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할 때 더 와닿는다는 소리예요 그 책을 읽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그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한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해서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인성자를 설득하시려면 그냥 눈으로 보여주시면 설득이 돼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게 목일간의 무인성이고요 결국에 오행을 이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게요 오행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행을 이해하기 위한 같은 인성이라도 오행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의 형태 에너지가 지금 발현된 형태 쓰이는 형태 불이 막 타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불이 이렇게 비춰져요 목이 또 아래에서 목생화를 합니다 여기에는요 아까 수의감 같은 경우는 수생 목만 하면은 오히려 수가 쪼그라든다 작아진다 수가 커지지 않는다 수가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형태라고 했는데 화 입장에서 목생화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생의 개념을 그냥 그대로 대입하셔도 돼요 목생화가 되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목이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섞이는 거고요 새로운 장작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팽창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쓰일 수 있어요 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안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밀어주는 힘 누구나 다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몸 안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밀어주는 힘이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데 기압이 눌러요 우리의 몸이 유지될 수 있는 거는 몸 안에서 팽창하려고 하는 힘과 기압이 이렇게 눌러주는 게 균형을 맞춰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비행기만 타도 알 수 있는 거를 비행기 타면은 기본적으로 기압이 좀 낮아지니까 아무리 조절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고막이 이렇게 팽창을 해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멍멍하게 안 들리고 아닌가? 잠시만요 이거 설명하고도 맞는지 헷갈리네 어 맞을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 그리고 화의 에너지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빛이고 두 번째가 열이에요 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목이 화력으로 화력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빛이라고 하더라도 빛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형태 빛의 강도라던가 빛의 선명함이라던가 밝기 이런 거에 개입하는 게 목이에요 그래서 화는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에너지에 소모가 일어나요 소모 약해진다 불이 타는데 셀감을 넣지 않으면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가 목이에요 이게 화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목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불빛이 유지가 될 수 있냐고요 배터리와 같은 게 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화는 뭔가를 열정적으로 행위하고 행위하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형태 그건 다 화인데 목이 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초심과 같은 거예요 초심 원동력 동기 이런 것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일간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오는 게 멘탈적인 문제예요 무슨 멘탈적 문제가 있어요? 목이라는 의욕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유튜브 이렇게 막 보다가 정돈찬 유튜브를 봤는데 사주에 대한 미신적 생각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오! 되게 재밌네 어 이거 공부해야겠다 목이 있을 때는 그게 돼요 그 단계가 목의 단계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막 의욕이 넘칠 때 목이 있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화의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연료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 초심을 잃게 되죠 의욕이 목이라고요 화일간한테 목은 의욕 같은 거예요 의욕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멘탈 유지가 안 돼요 의욕이 금방 떨어져요 배터리가 빨리 닿는 거예요 처음하고 처음하고 조금만 지났을 때랑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요 금방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하루 좋을 거예요 하루 하루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화일간의 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동기부여가 금방 그게 잃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스타트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스타트하는 지점 자 그러면은 화일간의 무인성들이 그런 걸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작할 때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출사표를 던진다기 보다는 기록을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는지 기록하는 거 그걸 기록하면요 나중에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될 때 그때 시작할 때 기록했던 일기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확 와요 그때 내가 이랬는데 다시 마음 다잡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일간의 무인성자분들한테 조언을 하겠다 이러면은 뭐든지 시작할 때 그 마음 그 초심을 기록을 해라 그때 그 기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너무 좋은데 뒤에 권태기 오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열심히 구구절절 이렇게 기록을 해두세요 물론 무인성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위험한 건 그런 거예요 애초에 적절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가 어딘지를 알아요 자기의 한계 근데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를 잘 몰라요 왜 내가 지금까지 행동했던 모든 것은 인성의 형태로 기록에 남는데 화일간의 무인성은 팽창만 하고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멘탈 개념도 없고 인계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한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걸 확 넘어가 버려요 자기가 힘이 없는데 운동을 하다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 이제 더 이상 못 들겠다 하고 놔야 되는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들다가 뭐 몸에 손상이 온다던가 막 넘어진다던가 힘이 빠졌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느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훅 전원이 나가버려요 그 자동차 시동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빨리 갈아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다가 그냥 훅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불 안 들어오고 시동 안 걸려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동기부여를 아무리 해줘도 안 돌아옵니다 그 속력이 붙었을 때나 액셀을 조금 조금씩 밟아야 유지가 되는 거지 완전히 멈췄는데 그게 그래서 화일감 무인성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냥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한 번에 떠요 한 번에 한 번에 확 떠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제일 많이 경험 시점이 연애할 때 권태기가 한 방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오는게 화일감 무인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나갑니다 배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옆에서 걸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그러면은 화일간에 인성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 많아도 불이 꺼질 수 있어요 화식 될 수 있고요 목다 화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화식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있는게 중요한데 참 그 적절한 거를 수치화 될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이렇게 3 2 또는 10 이렇게 나눠지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이 명리라는 학문이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줄 때 열심히 쫓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일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십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행을 설명하면서 십성으로 포장하는 얘기를 지금 강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토를 보죠 토 토일간의 인성은 화로 화로 받쳐줍니다 화로 토가 우리는 토의 상태를 얘기하기 참 어렵지만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토 질 또는 땅 땅 심 힘이란 것은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력 지력이 이제 머리에 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력 자 그래서 이 지력이 잘 되어 있고 비옥하면은 뭐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이런게 되겠지만은 황무지 같은 지력이 떨어지고 뭐 개간을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땅에 가면은 뭔가 생산이 안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화가 토를 화생토에서 강하게 해주고 있죠 강하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 땅 힘이 커진다 토질이 좋다 지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토일간의 화가 없다는 것은요 그런게 안되니까 뭐예요 어 접근해 본 적도 없는 땅과 같아요 사하라 사막 같은 거예요 근데 화가 개입되어 있으면은 사하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이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곳이 아니라 도심지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토질이 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힘이 없는 거예요 지력이 떨어지고 어 반죽의 상태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할 때 물을 적절하게 잘 섞어요 어때요 탄력이 있고 잘 뭉치고 뭔가 요리를 해도 맛있고 식감이 좋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화생토가 안 되어서 지력이 떨어지고 박해졌다는 건요 반죽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이 과하든 부족하든 반죽의 상태가 잘 뭉쳐지지 않은 거예요 흐물흐물해서 그러니까 어떤게 안되냐면요 토일간의 가장 큰 장점 아 이게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정성이에요 토일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굳이 일간이 아니더라도 토가 발달하면요 이게 아주 끝내줘요 우리 인생은 세홍지마라고 하는데 토한테는 별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아요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안정적으로 살아요 지금 한창 코로나가 뭐 이제 코로나도 약간 덤덤해졌죠 옛날에 뭐 한 세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일을 하면 하는 일이 코로나 확진자 검색하는 거였어요 확진자 근데 이제 지금은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데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외출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막 민감하진 않은 거 같아요 토가 발달한 사람은요 코로나 전이나 후가 똑같아요 그냥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정말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 맛집들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낙지집 무슨 맛집이 무슨 몇십년만에 망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들 달린 거 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망했지예요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가봤는데 맛이 없었대요 실제로 맛집들은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지금도 바글바글하고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안정성을 얘기하는 건데 화생토가 안 되어 있는 토일관은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겠어요 의외로 변동성이 크다 잘 휘둘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주변 여건에 번개 한 번 치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 한 번 오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고 그 안정적인 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토일관에 화가 없으면 그런 운에 의해서 변동성이 의외로 커요 의외로 크고요 그럼 이제 삶의 큰 변동폭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토일관 분들 코로나 다 공감하신다고 이렇게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비겁에 의해서 일간이 비겁에게 도움이 일간에 될 때 신왕해진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토일관한테는 이게 아니에요 토일관한테는 비겁이 있다고 신왕해지는 게 아니라요 화인성으로 인해서 신왕해져요 그래서 12운성으로 봐도요 무토가 5화가 있으면 제왕이고요 4화가 있으면 건록이에요 건록지와 제왕지가 됩니다 12운성으로 화에서 강해진다는 소리예요 다른 일간들은요 갑목은 인목이 건록이고요 음목은 묘목이 건록이에요 다 그렇게 건록을 가지고 있는데 토만큼은 무토는 4화가 건록이 됩니다 그 12운성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보면서 의아했어야 돼요 왜 화가 건록이고 제왕이지 근데 이런 의문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외우는 식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토일관은 인성이 있어야 신왕해지고 그런 신왕한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토가 많아지는 것보다요 화생토로 강해지는 것이 좀 더 이뻐요 확실하고요 안정성도 생기고요 이제 금을 봐야죠 금 자 금일관은 토가 인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게 토생금이요 생과 설이 있습니다 자 A와 B로 설명을 할게요 생이란 단어는 주체가 어디있냐면 뭐 이렇게 방향이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돼있다고 쳐요 생이란 단어는 A한테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를 생하는 거에요 그래서 를 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를 이라는 말 굳이 안 붙여도 되겠네요 A가 B를 생한다 주체가 A라는 소리에요 자 생과 비슷한 걸로 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설 설은 빼낸다는 소리에요 방향은 요렇게 되지만 빼내는 거니까 B가 주체를 가지게 되겠죠 B가 A를 설하는 거에요 주체가 다른 거에요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일간이 생하는게 식신이고요 일간을 설하는 것은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이 식신하고 상관은 똑같이 생하는 거지만은 그 작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왜? 얘는 식신은 일간이 생했잖아요 주체가 나잖아요 근데 상관은 설 당했으니까 그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는 거에요 너한테 있는 거에요 얘 때문에 생이 일어난 거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식신은 일간을 보호하지만 상관은 일간을 노출시킨다고요 노출 상관들이 하는 짓이 뭐야 역정모의잖아요 상관들이 잘하는게 노출시킨다니까 노출되서 역정모의 한게 들통나요 그래서 이런 생설이라는 단어도 아주 미묘하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토생금인데 사실은 금설토에요 토와 금의 관계는 금이 주체가 돼서 토를 끌어내지 않는 한은 토가 스스로 야 내가 금 만들어줄게 해서 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소리에요 이런 오행의 간극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에서 아 금이 반드시 강해서 토를 설기해 내야 확실한 생이 일어나는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일관들 토 금일관이 약한데 토가 강하잖아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이미 토가 생을 안 해주거든요 강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올해 같은 경자년은 토를 설기하기에 좋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자년 강의할 때도 그 금일관들이 올해 독립하기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 또 보시면 바로 이해될거에요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이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요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토가 개입이 된다는건 뭐에요 방해하는 얘는 방해 요소에요 방해 어떤 방해를 하냐면요 타이밍적 방해를 해요 타이밍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가 강한 사람들은 뭐가 안 맞냐면 주식이 맞지 않아요 주식이 맞지 않고 부동산이 맞습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주식이 맞지 않은 이건 왜냐면은 사고 파는 타이밍이 항상 오류가 생기니까 그 많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착각하는게 뭐냐면은 종목이 중요한 줄 알아요 야 언제 언제 이거 오른데 그거 사면 좋대 이 정보가 중요한게 아니라 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못 팔아가지고 물려가지고 막 마이너스 되고 그러는거에요 못 파는 이유는 이제 더 먹을 더 벌려고 10% 이득 받으면 되는데 20% 벌려고 막 기다리다가 5%로 떨어지니까 아이 10%에 다시 팔아야지 미련이 남는거에요 이거에 자꾸 이런 20% 올랐을때랑 10% 올랐을때 미련이 남다보니까 5%에 안팔아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되고 처음 주식 이문한 사람들이 실패하는게 다 그런건데 그게 다 토에요 토가 개입된거에요 그게 금은 날카롭다 또는 예리하다 금은 금은 숙살직이기 때문에요 단칼에 한방에 확 잘라야 돼요 결단 이거 결단력이라고 그래요 그냥 결단 결단력인데 이 결단하는 것에 방해 요소 뒷목을 잡는거에요 그래서 금일간에 인성이 있게 되면은 인성의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구요 무인성은 자유를 얻은거랑 똑같습니다 이미 독립 금이 토가 없으면 그냥 독립된거에요 그 자체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사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토가 없으면 뭐가 안되요 안정성은 보장할 수가 없다 퀄리티가 일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 가장 확실하게 오는거는요 마음이 늘 불안정해요 마음이 항상 불안정합니다 어디 의탁할 데가 없어요 마음을 연애를 해도 불안해해요 보통 연애를 하면 기대야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기대야되잖아요 하다못해 친구한테라도 기대야되는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눈 코 뜰 새 없이 괜히 바쁜게 또 금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외로 독고다이 스타일일 가능성이 크고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대신에 자유롭습니다 네 촉박되지 않았어요 모든 인성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성 가장 자유로운 일간이 금일간이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금생술을 합니다 음 수는요 완전한 몰입 벌떼 고독 차단된 상태가 수에요 화로 펼쳐져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섞이고 뭔가를 하다가 이제 금을 만나게 되면 알곡화되죠 거추장스럽고 막 필요없는 것들을 싹 걷어내게 되고 알곡화되요 핵심적인 것만 점점점점 남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런 작용이 끝났을 때 이제 더이상 화가 필요없게 되고 보관하기 좋은 상태 그리고 껍질로 둘러싸여져서 고독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금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금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작용을 뭔가 계속 화를 끌어들여서 자꾸 수로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포장을 하고 뭔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려고 하는게 금생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금생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율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효율성 금생수가 된 사람들은 효율을 그렇게 따져요 효율성 십성으로 얘기하면 재생관이거든요 화는 군더더기가 많아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을 만나서 수우로 갈수록 알곡화가 되니까 불필요한 동작들이 사라지고 깔끔하게 되죠 시간 단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단축 길게 해야되는걸 다 배제하고 해야 될 것만 하는게 화를 본 금생수우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 있어서 자꾸 그런 작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금이 하는 작용은 또 뭐가 있냐면 목을 통제하는 거예요 목 화를 포장하기도 하지만 목생화하는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커지지 않게 목을 조절하는데 수우 입장에서 목은요 이러한 고립이나 절대고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글자가 되죠 목 이게 어둠이라면 이거는 새벽에 여명이에요 여명 밝아지기 직전 푸르스름한 상태 그래서 목을 희망이라고도 해요 희망 이거를 시대별로 정리를 하자면 수의 시대는요 억압의 시대예요 억압의 시대 목의 시대는요 그 억압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대 시위하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혁명 일어나고 이렇게 다 목이거든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화가 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문화를 확실하게 누리는 시대 목으로 깨고 나왔으니까 자유로운 시대 화가 자유예요 화가 이런 것들이 오행의 기본인데 수일간의 무인성은요 이렇게 금이 없다는 것은 목으로 향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목으로 향하고자 하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본성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수일간의 무인성은 두려움이 없다 깡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작이 있는데요 목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작이에요 화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토, 금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뭐 수로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목으로 나가는 시작이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시작이고 내가 처음인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수에서 나갔으니까 안 보이던 거에서 나왔으니까 씨앗에서 싸게 나왔으니까 세상을 처음 본 거잖아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냐면 앞에 뭐가 있는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색목 된 사주가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수색목 잘 된 사람들 보잖아요 순수해요 이미지라던가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가 있어요 수색목이 된 사람들은 왜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이 시작에 대한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어떻게 될지를 어렴풋이 알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덥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수일간의 목을 본 사주들은요 그걸 모르는 것처럼 나가요 그렇게 풍겨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수일간의 무인성들은요 깡이 좋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보다 아니 사자를 만나거나 호라인을 만나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호기심 중에서 호기심이 더 극대화가 되어 있는 게 수일간 무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성이 있더라도요 화극금이 돼서 인성 그러니까 화극금이 강해져 있으면요 인성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호기심이 커요 목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 가는 길인데도 막 자신감 있게 가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도전하고 남들이 하지 말아는데 막 뜯어 말리는데도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은 대부분 수일간 무인성자들입니다 이게 수일간은 인성이 있어버리게 되면요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자꾸 결과를 알려줘요 답을 줘요 자꾸 누가 나 이 사업 해볼 거야 이러면은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야 그 사업 하면은 어? 그 사업 했다가 10명이 넘게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겁이 생겨서 뭘 못해요 근데 인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겁을 안 먹어 그냥 이따 해봐야 돼 호기심이 너무 커요 이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거 약간 비약을 하자면요 수일간 무인성들은 어 자식을 보고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욕심이 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자식 낳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제 또래 분들 계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2, 30대 30대 초반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야 되는 나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안 낳잖아요 힘든 거 아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내 자식한테 그런 거 물려주기 싫다 이거잖아요 지금 집 사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집이 막 10억 20억 하는데 언제 사요 그거 돈 모아가지고 근데 수일간 무인성은 나아요 그런 두려움보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가 어떨까라는 나한테는 어떤 아이가 낳을까라는 호기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낫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힘든 거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제 순리간 무인성은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여기서 확장하라고 하면 하겠지만은 딱 여기까지 설명한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무인성들의 특징을 이제 잘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 굉장히 자유영혼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자유영혼 자유영혼이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내가 겪어봐야지 않은 부류구나 겪어봐야지 아니까 뭐예요 실기형 인간들이에요 이론형이 아니라 실기형 인간들 주변의 조언이 통용되지 않는 유형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수일간인데 또 토가 강하면은 아예 안 낳으려 그래요 토가 너무 강하거나 막 토가 강해서 막 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근데 기본은 무인성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내 사주에 그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다니면은 그게 이제 사주 실력이 늘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를 알려줘요 근데 어 아닌데 라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아닌 이유를 빨리 찾아요 그 자리에서 찾아버려요 그냥 상관은 관을 깨는 거라서 반항한대요 근데 어 나는 아닌데 나 상관 있는데 아 나는 재성이 강해서 그게 안 됐던 거구나 재성이 강해서 상관 생제를 해서 상관의 그 기질이 많이 죽어버렸구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빨리 그 이유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한 것들을 일단 여기에서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사람들은요 제 얘기가 어 동찬쌤이 한 얘기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실력이 늘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왜 아닌지 어디서 그걸 또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띠별 운세 같은 거 있죠 띠별 운세를 보면 그런 걸 또 찾을 수 있어요 왜 띠별 운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걸 또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또 공부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인성이 있다는 것은 일간의 배경 같은 겁니다 일간 그러니까 봐요 식상은 액셀을 밟는 거고 인성은 그 액셀을 조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립을 할 때는 매뉴얼이 있으면은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하면은 확실하게 따라할 수 있죠 근데 식상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니들이 제시한 매뉴얼대로 해야 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식상이에요 그래서 레고를 가지고 놀다라도 식상하고 인성들은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식상들은 레고를 가지고 놀 때요 자기만의 발명품을 만들어요 자기만의 작품을 창조하는 게 식상이고 인성들은 사진에 나오는 대로 똑같이 박제하려고 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화풍이 다릅니다 극사실 주의가들은 대부분 인성 유형들이고요 식상 유형들은 새로운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인성하고 식상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상이 발달했는데 인성이 있다는 것은요 그런 식상의 형태를 조절한 거예요 인성으로 조절하니까 뭐예요 내식대로 하면서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돼요 확장이 일어나죠 어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을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론을 덧붙이는 형태로 논문을 쓰게 돼요 기존 이론에 그렇게 해서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성들은 이론을 발전시키기보다는요 그 이론을 조금 더 많이 증명하고 확고하게 만드는 탄탄한 이론으로 만드는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들은 기본적으로 뭐 논문을 쓰거나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요 미완성된 학문에 굉장히 강하고요 식상들은 아예 없는 학문 내가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는 쪽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해가 쉽죠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상하고 인성을 총 정리를 간단하게 해버렸네요 해버렸습니다 음 뭐 저도 아직 부족한게 많구요 그냥 제가 지금 저는 인성대운 20년짜리 중에 5년 지났거든요 5년 그러면 저는 앞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운이 15년 남아있기 때문에 15년 뒤에 제 모습은 물론 지금보다 훨씬 발전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초창기에 저를 보고 계신거에요 제가 발전하는 과정중에 가장 기초단계 초보단계 제 전체가 이렇게 있다면 요단계를 지금 보고 계신거에요 많이 부족한 것들인데 뭐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구요 어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제 유튜브가 연령대가 좀 높다보니까 구독 버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밑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구요 그 옆에 종 모양이 있어요 구독 누르면 종 모양이 나오니까 둘 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저는 저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 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눈에 슬슬 선글라스를 낄 때가 돼서 그렇게 하구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구요 좋은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신미일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